복잡해 틈만 나면 바뀌는 게 관둘래 이놈의 정보화 시대 단단히 잘못됐어 요즘은 아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 나만 이런 건지 그거 말고 뭐 영화 말고 뭐 난 결국 떵해 내 맘엔 구멍이 있어 그건 머물도 못 채우는 것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 걸 내 못난 바다 속에서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와닿지 못해 나의 밤선배 나의 밤선배